안녕하세요 장난감지입니다. 제가 보는 장소고 싱글쓸을 환영합니다. 오늘 만나면 바로 건담 진열장 장식물이 되겠습니다. 여기 보니까요. 여기 있는 HG 괴악괴가 있고요. 여기는 MG 윙 제로 커스텀 MG인데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. 그리고 여기는 HG 관리 스트라이크 건담 여기는 HG 유니콘 선담 HG 스타브리드 스트라이크 건담 HG 오오가시 아카치키 건담 아카치키 건담 저 좋아해요. 금색이니까 HG 엑시아 이렇게 있습니다. 자 건담 언젠가 다 클리어 해보고 싶은 그런 장난감인데요. 하지만 언젠간 되겠죠.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 빠이 빠이